이 친구 겁나 잘함 저 저번에 밤새 이 친구랑 한 100판 했어요 이 친구 땜에 지금 좀 실력이 유지가 됐어요 한 한 달 전에 만났는데 이 친구 성전 진짜 잘해요 그리고 패치 2부라서 성전이 어떤 방향일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안 가진다고 생각해야 될 거에요 저는 이 친구가 좀 더 멈춰서 이 친구가 꼭 좀 더 멈춰서 아 먹고 싶게 했다고 생각하다가 이 친구가 좀 더 멈춰서 이 친구가 지금 정한 상관없는 거에요 이 친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지, 유저가 잘하는거죠 참고로 근데 나는 그거에 뭐 에어플레인이 있다고 저랑 옛날부터 같이 게임하던 그 형은 이 친구도 한 100전하면 한 60판 이상 먹어요 이 친구가 잘해 근데 아, 얘 떠불뜨면 안돼 이 친구가 잘하는거죠 이 친구가 잘하는거죠 僕が勝負を サッ 言われ いや 言う さっ 言わ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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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그 친구랑 한 팀만 아유 점프 절대 뛰면 안 돼요 이거 벽까지 가거든요 이거 하면은 이것만 할 줄 알면 송전시일이 세세요 아픈데 이거 어 살았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죽나? 와 대박 콤보 저걸 할 줄 알면 저걸 할 줄 알면 저걸 해도 됩니다 저걸 해도 돼요 아마 제가 조금 이기더라도 결국엔 밀릴거에요 저 친구한테 아 이거 아직 안 익숙해 문데라이브 켜쓰면 죽겠네 아 이거 아직 안 익숙해 문데라이브 켜쓰면 죽겠네 실수 실수 아 대박 콤보보소 아이고 305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지수 이거 대박하지는 못 아니지 아 em 예 에 명 オッドビュー 引きません そちらです いや 引きません えっ えっ あっ 彼は えっ 気づき 局長 えっ 剛 어이 끝낼 수 있어 저게 안 닿네 이건 그냥 몰아붙이겠다 실수가 큽니까 어? 안 죽었어? 아 저거 그냥 붙였어야 돼 붙였으면 죽었겠다 아 근데 옛날에 할 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아졌어요 저도 아 진짜 못 넣는다 출전해서 저걸 넣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가드적인 부분은 연습을 해야돼 커지가드 했으면 저거 죽인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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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죽겠다 아 아 좀 아쉽네 저거를 이제 안당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아니 너무 좋다 저거 야 내 상세를 다 이겼어 어이가 없네 똑같습니다 아 대박 어 이거 줄었는데 어이가 없네 저 중단 누가 이거 패치 전에 문발실드 한 번으로 게임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나가겠습니까 아 아 아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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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를 잘 쓴단 말이죠 아 오 참다 당신은 길을 날렸습니다 저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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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할까요 아니 아 아 지금 아니 맞아요 음 하 하 아 지금 시작할게요 로Well 내극권 어디가봐 양극권 던졌잖아 왜냐하면 이번 에보의 멜티 이미 접속률이 많이 떨어지도록 참가한 거라 약간 좀 아쉬웠어 아이고 근데 이정도만 돼도 아까 실드 치면서 죽은 걸 많이 느꼈네요 어어 아씨 더 멋있게 끝낼 수 있었는데 이걸 마지막에 실패를 하냐 멍청아 아잇 근데 실드 시스템이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되게 돼요 어어 여기 아프다 아 이거 봐 딜레이 공격을 실수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깎았다는 소리야 아 언제까지 땡이죠 아우 4천이 좀 많이 다녀 흐흐흐흐흐흐 아 아 아 아 멍청이 이걸 왜 앉아 이걸 왜 앉아 이게 시간 끌기인데 이거 서서키 쓸 거예요 아니 아니 이거 짤짤 있었어 미쳤어 좋은 의미로 미쳤어요 다행이 마직 파킹 와, 겨곰 저걸 퍼즐을 저렇게 보네? 이건 왜 맞는지 솔직히 질문인데 게시가드 생겼는데 맞네 지속이 길어서 미리 나오는 건가? 아,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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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 나가 실패 실수가 많다 저거를 지금 아도겐으로 그냥 지상아도겐을 했으면 이겼는데 저희 공중이 나갔어요 실수가 많네 이게 잘하는 상대일수록 손이 떨리게 마련이군요 근데 이런 상대조차도 수강이 아닙니다 슬슬 파괴당하는 기분이 드는데 유통기한 끝났나 유통기한 끝났나 와 유통권이 아 근데 저 이거 끝나고서 지금 최고수랑 한 우선정도 할까싶어서 아 맞아맞아 아 이거 수강이야 수강 저거서 내가 공격을 가려고 하면 안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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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합니까 도대체 김장은 풀지 말죠 마지막에 1억승 걸린거야 지금 지면 난 평생 진거라고 어우 미쳤네 무적이 없는데 이게 무적이 없듯이 맞아 진짜 좋은 기술이야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멘 아잇 내가 이겼습니다 이런게 런각이에요 여러분 이런게 런각이야 인성 인성 박제한다 내가 내가 이긴 것처럼 만들고 박제한다 이럴